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얼굴 길이 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어깨를 재고 가슴 사이즈를 재고 뭐 복부 둘레를 재듯이 이렇게 줄자로 이렇게 어 줄자로 이렇게 막 그 이쪽 귀에서부터 이쪽 뒤까지 이렇게 어 재는게 얼굴 가로 폭이 아니고 어 얼굴에 이 수직 수직선을 내려 그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실제로 얼굴 가로 길이 또 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 수직 수직 길이 수직 길이가 얼굴 세로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 말씀드린대로 얼굴 면적 이 서페이스 에리아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연예인을 딱 보고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와 얼굴 되게 작네 어 어 그 다음에 뭐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니까 더 더 예쁘네 더 잘생겼네 더 멋있네 에 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이 대상을 이 시각적 감각 인식으로 받아들이는 첫 번째 사실은 우선 이렇게 등신비율을 보게 되는데요 등신비율 이라는게 이제 머리통에서부터 어이 신체 비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예인은 신체에서 이 얼굴이 차지하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뭐 7.5등신 8등신으로 보이게 되고 또 역으로 유치해 보면 뭐 키가 안 작아 보이고 도리어 커 보이게 되는데 뭐 옆에 가서 이렇게 서서 보면 키는 똑같은데 얼굴이 작아서 기럭지가 훨씬 더 길어 보이는 비율이 됩니다 뭐 이런 등신비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똑같은 키라고 옆에 가서 서 봤는데 똑같은 키라고 하더라도 얼굴 자체가 작게 되면 그 눈 코 입이 저처럼 얼굴이 크면은 눈 코 입이 조금 아래로 달려 있겠고 이 사람은 얼굴이 응 어 작으면은 눈 코 입이 위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키가 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등신비율에 더불어서 두 번째로는 그 얼굴에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 얼굴의 크기를 보게 되는데요 이는 얼굴의 외곽선과 눈 코 입의 크기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의 그 비율에 따라서 뭐 또 얼굴이 더 커 보이기도 하고 작아 보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순수한 그 얼굴의 면적 먹에 대해서만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서양인들은 왜 이렇게 얼굴이 주먹만 하죠 한국인의 얼굴 면적이 큰 건가요 서양인들 딱 보면 얼굴이 완전히 팔등신 구등신이고 키는 큰데 얼굴은 주먹만 하던데 서양인들이 얼굴이 작은 건가요 한국인들은 머리가 큰 건가요 미국에 있을 때 자전거 타기 위해 보호장고를 구매한 적이 있는데 헬멧이 앞뒤로는 넉넉해서 여유가 넘치고 좌우로는 좁더라고요 꼭 좀 알려주세요 방금 전에 동양인과 서양인의 얼굴을 비교해서 보여드렸었는데요 동양인의 경우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좀 납작해서 얼굴이 앞에서 정면에서 보이는 면적이 넓고 옆에서 보이는 면적은 좁기 때문에 좀 커 보이는 감이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서양인하고 동양인하고 얼굴 면적이 어떻게 차이가 날까 이런 거를 조사한 게 있어서 소개를 드리면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국인과 서양인의 실제 피부표 면적을 제곱센티미터 단위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조사의 목적은 화장품이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양이나 독성화합물을 다루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피부를 통해 간접노출되는 정도를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래서 얼굴뿐만이 아닌 팔, 다리, 손, 발 등을 다 조사했는데 숫자가 대부분 80%, 90%인데 77%가 있어서 보니까 한국 남성의 팔뚝 굵기가 서양 남성에 비해서 굉장히 얇다는 것이 여기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조사 결과를 다시 보시면 아까 사례자가 질문한 것처럼 서양인 얼굴이 작은 게 아니라 도리어 얼굴 면적이 한국인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신체 길이 대 얼굴 길이 비율인 등신 비율에서 동양인은 6에서 7등신이고 서양인은 7에서 8등신이기 때문에 얼굴이 작아 보이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연예인의 얼굴 크기가 작아 보이는 것 같은 원리인 그 얼굴의 입체감으로 인해서 정면에서 얼굴이 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얼굴 입체감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왼쪽과 같은 단두형 두개골에서는 납작한 얼굴 골격이 발생할 확률이 높게 되며 오른쪽과 같이 장두형 두개골에서는 입체적인 얼굴형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얼굴 뼈는 머리뼈 아래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어릴 때 미리 성장하여 모양이 잡히는 머리뼈의 형태에 따라 주로 사춘기 때 많이 커지는 얼굴 뼈의 구조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의 면적은 같다고 하더라도 정면에서 보이는 노란 화살표 길이는 납작한 단두형 얼굴에서 더 넓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왼쪽 여성과 오른쪽 여성의 얼굴 면적과 크기가 같다고 하더라도 왼쪽 여성은 정면에서 보이는 얼굴 크기 얼굴 면적이 넓어 보이겠고 반면 오른쪽의 여성분은 정면 얼굴 면적은 좁아 보이면서 귀에서부터 얼굴 앞면까지 옆 얼굴 길이가 길어서 옆 얼굴 면적이 큰 것입니다 뭐 두개골이야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하여도 왼쪽 여성분의 빨간 점선 원 부분을 오른쪽의 여성과 같이 윤기시키면 얼굴 깊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한 수술이 바로 저희 병원에 무용인중 귀족수술 패키지 성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얼굴의 입체감은 얼굴 면적이 큰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작아 보이는 서양인 얼굴의 특징이 되겠고요 또한 그 연예인 얼굴이 뭐 실제도 작기는 하겠습니다만 더욱더 아주 조각만하게 작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일반인들은 좀 이렇게 납작한 얼굴이 많은 반면에 그 서양인이나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 옆 거짐이 이렇게 윤기된 입체적인 얼굴형이 많기 때문에 실제보다도 더욱 더 작아 보이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 면적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얼굴의 입체감을 살리게 되면은 그 얼굴이 작아 보이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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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